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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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속도로 저걸로 왔어 우리가 단양 반면 오해선입니다 어후 높다 그치 귀목을 5km 이상 침착하는 구간입니다 5km 이상 침착하는 구간입니다 예쁘다 저거 가방 들고 어디 간다 단양여행 간다 아 저 앞에가 패러글라이딩 거긴가 보다 그치 저 산꼭대기 많이 바뀌었네 저기 짬뽕 유명한 집이 있는데 우리 그 집 가서 짬뽕 먹고 가자 어때 맛있겠지 이 짬뽕이 그 맛있는 짬뽕이야 먹어봐야겠네 많이 매워? 여자가 지금부터 대단해요 대단해요 여자가 내 생각에는 여자가 내 생각에는 1,2천원인데 맛있어 맛있어 그치? 국물이 국물이 칼칼하고 면은 쫄깃하고 근데 여기 미역도 들어갔는데 맛있다 그치? 이 시간에 여기 오면 여기 단양 구경시장이라고 유명하잖아 여기 들어가보자고 여기 시골장 그런 장이라고 그랬어 단양 구경시장 단양 구경시장 여기가 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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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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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많지? 들어가보자 우와 여기도 조만간 끝내진다 그치 여보 그래도 우리는 생태공원으로 가자 거기 한번 가보자 여기도 정말 좋다 스테이사일거면 여기도 해도 되겠다 그치? 그냥 구경시장 안내로 그냥 구경시장 안내로 아 장날이 일일길이야? 아 장날이 일일길이야? 으흠 네네네 아 밧더더기네 이야 별거 다 있네 재래시장 오면 이런게 좋아 그치 여보 뭐 좀 이따 사가지고 가자 우와 사람 너무 많은데? 이게 살 수 있겠어? 응 40분 기다려야 된다고? 응 오늘도? 응 나 이거 살거야 이거 이거 얼마씩이에요? 만원씩입니다 만원씩이요? 이거 한가지만 사도 되고 이렇게 섞어서 사도 되고 그래요? 아 알겠어요 잠시만요 네 한봉지 섞어서 만원이라고요? 네 그러면 섞어서 한봉지 주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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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지금 생태공원이야 우와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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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어 여기야 여기 여기 어 여기 여기 오 오늘도 많다 그치? 응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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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야 여기 저 앞으로 들어가면 돼 크지? 엄청 크지? 응 응 약 300m와 목적지 주변입니다 응 와 그치 그치 응 아 저기 화장실 있는데 사용 금지다 그치? 응 응 목적지 주변입니다 여기도 자전거길 잘 돼 있네 그치? 잘 돼 있네 지금은 다 어디든지 그치? 그럼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 자전거길이 진짜 잘 돼 있어 목적지 주변에 악수가리가 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경로 안내를 종료합니다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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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 그치? 그치? 응 짜잔 이야 멀리 오면 보람있네 그치? 응 아 저 강이 지금 얼었어 이거 응 우와 아 여기 자전거 도로 있는데로 나가는 길이 있구나 음 하 이야 역시 성지가 맞긴 맞네요 여기도 많은 분들이 있어요 여기는 캠핑카보다는 카라반 가지고 오신 분들이 여기 주로 많이들 계시는 거 같은데요 음 음 음 여기가 제일 좋은 거 같아 응 그치? 이쪽 길로 나가 봐봐 여보 응 이쪽 길로 그치? 응 이쪽 길로 그치? 응 응 뒤에는 잔디 잔디 축구장 있는 앞에 여기가 더 좋은 거 같은데 아까 그 자리보다 아 여기서 하룻밤을 자야 되겠네요 여기는 먼지가 안 나네 지금 바닥이 이렇게 새 있거든요 여기가 더 좋은 거 같아요 여기가 더 좋은 거 같아요 오늘 밤 우리의 자리에 저희 집은 여기입니다 우리 집에 카페가 생겼어요 밖에 나와서 커피 먹고 싶어서 얘기했더니 딸내미가 커피 머신을 사서 보냈어요 제일 작은 거 사달라고 그랬더니 제일 작은 거 사서 보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커피를 한번 내려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진짜 작다 그치? 아 귀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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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안에 쏙 들어가야겠다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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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지는 거니까 오 좋네 좋아 좋아 송이 잘 쓸게 자 커피가 나오고 있습니다 커피가 나오고 있습니다 커피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잔이 완성되었습니다 두번째 잔이 나오고 있습니다 짜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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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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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하apan 네 아 네 아이 네 우리 굉